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연입니다. 현재 동해상에 구름 조금 지나고 있고요. 그 밖의 해상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또 내일은 전해상에 안기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비 오는 날이 많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9일과 10일, 11일 또 12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